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로젠제입니다. 자 오늘 한번 드디어 나왔습니다. 나왔습니다. 그 화이트데이 리메이크 버전이 나왔어요. 진짜 얼마 만입니까? 내가 이거 고등학교 2, 3학년 때 했던 거 어... 보통라이더는 저 시나리오와 스릴 적절히 균형 잡힌 머리귀신이 있을 거예요. 내가 제일 싫어하는 머리귀신이 열쇠 분해 기계를... 아 이게 있어야 저걸 할 수 있구나. 아우 미친... 아... 아 저 아저씨도 왜 와야? 야야야 아저씨 아저씨 헷? 머리씨겠지 이러면? 아 또와또 또와또 또 올 거 같애 아 소리 바람소리이 너무 깔려 미친다 개무서워 이걸 흐흐흐흐흐 어후 개 싫어 진짜 난 난 너무 싫어 진짜 아 아 나 환불하겠다 미치겠다 아아아아아아아아앗 아 나 너무 싫어 이 게임 진짜 아 나 진짜 하기 싫어 어 아 여러분 죄송한데 나 진짜 못하겠어 나 진짜 왕이 지랄래 이거 버릴 수 없잖아 게임을 나 진짜 안될 것 같아 나 진짜 진짜 안될 것 같아 나 진짜 정말 나 나 진짜 바지에 오줌 살고 오줌 지랄 것 같아 진짜 못하겠어 너 졸부지? 맞지? 하하하하하하 아 나 쫄보 쫄보 인정 응 쫄보 인정 응 인정 어 쫄보 인정 아 안되겠다 어 어 안되겠다 진짜 아 죽겠다 진짜 죄송합니다 나 진짜